2022년 10월 30일부터 31일 원래 10월 말 이맘때쯤이면 할로윈을 경기 내용에 접목시켜서 그리고는 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할로윈으로 인하여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서 이번 경기들은 할로윈과 관련시켜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의적풀을 잡고 자신감이 떡상한 노팅험. 하지만 아스날 먼저 와서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몬자로 임대간 파블로 마리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맨시티의 선두를 향한 추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아스날인데 팀원들의 이런 모습들이 그 부담감을 잘 떨쳐내고 여전히 선두자리에 있을 수 있는 원동력 아닌가 싶어요. 자 맨유에서 이날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는데 롤드 맥와이어가 조연으로서 그리고 주장으로서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자신의 생일 전날 기록한 레시포드의 선제골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한테는 질 수 있다 쳐도 모에스한테 지는 골은 볼 수 없겠죠 맨유 팬들이. 아 그리고 레시포드의 이날 득점은 자신의 맨유를 위한 백번째 골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생일 자축 방법이었죠. 아직도 25밖에 안된다는거. 라치훈은 전반만 하더라도 무난하게 이기나 싶었죠. 근데 로마 더비를 앞두고 올 시즌 최악의 날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들의 전선수 칸드레바에게 동점골 허용. 그나마 세레머니는 안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전 로마 선수 파지오에게 역전골을 먹겠습니다. 현재 팀 컬러하고도 거의 비슷하네. 그리고 완전 핵심 선수인 밀린코비치 사위치가 못 나온다는거. 그렇게 한골 더 얻어맞고 예상치 못한 KO를 당했습니다. 6연속 무실점 및 무패행진의 공등벽이 와르르 무너져내렸어요. 밀란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거의 1년 내내 리그 원정 무패행진 중이었습니다. 경기수로는 17경기. 근데 이런 18번째 경기에서 넘지 못했습니다. 토리노한테요. 그래도 그 여정들로 인해서 지난 시즌 챔피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었고. 대부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잖아요. 홈도 아니고 원정에서 그런 기록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했다고 봅니다. 아 피올리에서 온 파이얼과 이번에 재계약을 했죠. 자 10월의 마지막 날. 로마는 배로나 원정 가서 전반에 고생좀 하다가. 배로나의 득점자가 10분만에 가린샤를 하더니. 결국엔 역전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올 때 배로나는 7연패에요 지금. 다시 이승우 있던 시절 답없는 그 팀으로 돌아간 듯. 로마는 이날 승리로 4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라치오를 제끼고요. 데르비 델라 카피 딸레를 앞두고. 사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라운드는 그냥 미쳤습니다. 협회가 일부러 저렇게 짰나 싶을 정도로. 일단 저것들 치러지기 전에 주중 챔피언스리그로 돌아옵니다.